자 여러분 티토크에 관한 공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수행이 깊어지다 보니까 의식이 아주아주 깊어져서 무의식이 다 열려서 몸과 마음으로 느껴야 할 걸 제가 머리로 표현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공부해서 10년씩 5, 6년씩 공부한 분들은 그래도 흡수를 좀 하는데 1, 2년 차 밖에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너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5, 6년 된 분도 머리형인 분들은 늦게 깨지거든 그러니까 올라오는 티토크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쫓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견성위원 중에서 그런 분도 있고 또한 일반인들의 랜선 제자님들의 부작용은 뭐냐면 물론 걔 중에는 듣고 몸 반응까지 와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발달해서 하지만 머리를 굴리면서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참 치명적이야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해 마음으로 느끼지도 못하는데 머리의 생각으로 안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심지어 막 남을 가르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수행단체 같은 데서도 남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그 집착하는 가해자 애고가 분리 안 되고 그 집착하는 가해자가 계속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20년만 해봐 어떻게 되나 그 단체에서는 다 아파서 나왔어 나한테 올 때 왜 그랬을까? 집착하는 가해자는 되게 좋은 느낌으로 올라오니까 이건 좋은 건 줄 알고 매달리는데 그 자체가 가해자 살기거든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못해 가해자로 그러면 그 가해자 살기가 자기를 쳐요 그래서 몸이 꼭 아파 암이 걸리거나 종양이 생기거나 아픈 일이 생겨 생활 속에서도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참 마음 공부를 제대로 지도 못하면 위험한 거구나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본인은 또 그게 자각이 안 돼 좋은 마음으로 할 거예요 남을 지도할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 줘야지 그러면 많은 애고들은 도움 준다는 마음은 좋은 거고 저 사람이 난 도움 줬으면 좋은 거라고 그렇지가 않은 거야 도움 주고 싶은데 도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와 도움은 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도움을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해주면 사람을 이상한 길로 이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상담 업무를 하거나 남을 지도하는 분들한테는 꽤 있어요 와서 좀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무의식이 열려서 좀 느끼고 하라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그런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하지만 어떤 분은 얘기해 보니까 내가 이미 공부가 많이 됐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 이미 다른 수행태에서 20년이 있었고 이러면서 그거랑 상관없는 거야 20년을 했어도 무의식이 안 열려서 몸과 마음으로 내가 제대로 느껴서 사람을 지도할 수 없으면 안 열려 있으면 지도할 수 없거든요 머리에 추측을 해 사람 잡는 거야 의식 잘못 쓰면 그리고 당한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 지도 받고 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영적인 일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멤버십을 가입해서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비용이나 절차 이런 거는 추후 따로 스템님들이 공지를 할 거고 저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소정의 비용을 낼 때는 아무래도 함부로 그냥 법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재미로 가입해서 거기서 이상한 댓글 달고 정치적인 댓글이나 또는 잘 모르면서 뭐 자기가 그냥 머리로만 가볍게 하려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걸러내질 것 같고 진심으로 이 공부를 진짜 원하는 분 제가 예전엔 티토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가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른 게 왜냐면 장난삼아 우는 분은 필요 없거든 이 길이 아프고 힘든 건 분명해 엄청 대단한 내가 강자 마음도 얻고 너무 인생에 큰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능력을 얻는 건 맞아요 남을 도울 수 있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되게 진안하고 고행 이상의 희생과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거든 근데 그런 거 없이 애국아 공부하듯이 머리로 알아듣고 어 알았어 난 다 했네 딱 이러고 교만해지면서 남을 막 지도한다고 하고 알았다고 하고 할 때 인생이 나와 남을 다 망치는 결과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자 조그만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할 거고 과거에 쉽게 이렇게 강의했던 영상들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쉽게 있었던 영상들 예를 들어 오늘은 성수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올렸어 그러면 이제 이 성수치를 좀 어려운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은 유료 멤버십으로 올리고 요새 최신은 예전에 성수치 강의했던 거 머리로 이해하기 좀 쉽고 받아들여서 좀 머리형들 좌절감을 안 느끼는 그런 영상 그리고 알아듣기 쉬운 거 이런 거를 좀 한번 재업로드를 할 겁니다 또 우리 스텝님들이 자기들이 10년씩 여기서 다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10년씩 공부하면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느끼면 좋구나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 듣다가 니들이 낫다 니들이 가르쳐라 이런 경우가 있어 나보다 더 쉽게 머리형들이 잘 못 느끼는 걸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텝님들이 각자 자기만의 언어로 내가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거는 이 수치심을 이렇게 인정하니까 난 되더라 이럴 때 난 깨졌어 또는 나는 뭐 예를 들어 소금했더니 이런 반응이 와서 이렇게 깨졌어 라든가 이런 걸 각자의 경험을 올려주면 저보다 더 공부를 잘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여러분이 몸으로 친구처럼 또 얘기해 줄 거니까 친절하게 그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훨씬 쉬울 거야 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산수 배울 때 저기 수학 박사 교수가 가르치는 것보다 고학년 형아가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면 좋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자기와 결이 비슷한 스텝이 얘기해주면 더 공감이 가고 공부에 크게 도움돼서 그런 스텝님들의 영상도 올리면서 다양하게 올릴 거예요 그리고 헤라티비 라이브 방송은 그냥 유료로 전환 안 하고 당분간은 그냥 할 거고 거기 와서도 뭔가 이렇게 좀 불손하고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미움 쓰고 그러면 그것도 유료로 전환을 해버릴 거예요 우리는 미움 쓰는 장이 아니야 미움질하려고 하는 장이 아니야 자기 마음 보고 인정해서 서로 사랑하고 홍익인간 만들자고 모였는데 거기서 자기 미움 못 알아차리고 미움질하면 수치 떨면 소용이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 영체마을 가족으로 또는 저의 랜선 제자님으로 기꺼이 배우겠다는 분이 와서 아름답게 배우면 그건 계속 오픈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도 미움질하면 또 할 수 없이 또 유료 전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체마을 가족으로